계란후라이를 계란후라이를 안녕하세요. ASMR 온미래입니다. 보이세요? 저 여기 여드름 났어요. 잘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옛날에 짰고 제가 요즘 손이 많이 터요.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건조해져가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서 꼭꼭 싸매고 나왔어요. 스튜디오에 티슈가 없길래 급한대로 편의점 갔다 오려구요. 저기 하얀 부분이 모두 눈이에요. 제가 여기 이 밖에 이 아파트 문 있잖아요. 아파트 쌤은 이 소리를 뭘로 할지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방금 제가 차 끓여먹어서 안에 티 백이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고장났더라구요. 눈 때문에 바깥이 더 환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수구에서 연기가 나는 이유를 찾아봤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인데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근데 요즘엔 날씨가 춥고 기온이 낮아서 이 수증기가 하수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 쪽으로 열을 뺏기고 입자가 응축하면서 미세하게 물 방울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은 그 물이 빛을 반사시켜서 그 물 방울이 빛을 반사시켜서 하얗게 보이는 거래요. 그 물 방울이 보통 따뜻한 날씨에도 똑같이 하수구에서 수증기가 되게 중으로 나와서 퍼지는데 퍼지지만 않을 뿐이래요. 수증기가 다오는 증거로는 가수구 근처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는 눈 위를 밟는 소리는 맞는데 약간 돌 흠흠흠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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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는 여기는 전분 소리 말고 흠 난 옆에서 눈사람 만들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 눈사람 같애요. 애들이 엄마 아파랑 낳아가지고 막 눈으로 막 만들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언니가. 휴지는 안 사고 쓸데없는 것만 사왔습니다. 편의점 레스토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1인분짜리 닭갈비짤밥 볶음밥인데요. 제가 2인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요리할 때 식용유 절대 안 쓰고 이 코코넛 오일로 요리하거든요. 코코넛 오일이 다이어트 오일인 거 아시죠? 이게 심지어 밥 지을 때도 딱 한 스푼만 넣으면 갈로리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밥 갈로리를. 혹시 본인이 밥을 많이 먹거나 하지 않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하고 고민이신 분들 식용유를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진짜로. 코코넛 약 특유의 향이 싫으신 분들은 코코넛 향 안 나는 것도 시중에 팔고 있으니까 취향 따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아이오브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진짜 양이.. 양이 진짜 많아요. 진짜 크죠? 이만해요. 제가 손이 좀 긴 편이거든요. 이렇게 손목 받다 하면 이만큼이나 남아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배고파서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우선 코코넛 오일을 만 스푼도 없고 손 좀 씻고 와야겠어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해야 돼요. 여기 계란 두 개, 만두 네 개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산 볶음밥, 소스 이렇게 계란이 익기 전에 먼저 섞어줘요. 벌써 양 많아진 거 보이시죠? 원래 만두밥 하면 양 많아지는 거 아시죠? 제가 짜게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싱거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계란도 두 개나 넣고 만두도 네 개 넣고 그래서 소금 간 말고 김치를 좀 넣어줬어요. 이 김치도 언니가 어제 볼드락 갈비탕 먹고 반찬으로 받은 김치 이거 남은 건데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좀 더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마트에서 산 양념치킨 소스예요. 제가 양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양념치킨 언니 언니 여기 참기름 소리는 이 김가루 소리는 티백 다시 완성입니다. 아 지금 또 보니까 또 먹고싶다. 언니랑 같이 먹을 2인분 향이에요. 언니가 맛있다고 해줘서 좀 뿌듯했어요. 원래 둘 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맛있어가지고 둘 다 되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광고로 오해하셨던 분들이 몇몇 보였어요. 근데 제가 광고 받았으면 광고 받았다고 대놓고 얘기할게요. 진짜 이 제품이 너무 괜찮은데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가 어떻게 말하면 좀 그래도 내 진심이 좀 전해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블로그랑 막 그런 데 있는 설명 같은 거 보고 읽은 것 뿐이거든요. 딴 이유 없습니다. 암튼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닭갈비 볶음밥 안 맵더라고요. 제가 계란이랑 만두를 넣어서 안 매운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매웠어요. 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진짜 그래서 동생이 맨날 맵찌리라 불러요. 맵찌리 맵찌리 이러면서 근데 뭐 안 매웠어요. 하나도 안 매웠고 이게 뭐 시리즈가 많던데 많더라고요.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무슨 곱창볶음밥이랑 고막볶음밥이었나 닭갈비볶음밥 그리고 아 뭐였더라. 아무튼 편스토랑 음식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먹는 맛도 나고 그래가지고 자주 해 먹으려고요. 저는 방금께 괜히 계란 계란후라이를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SMR 오빌이었습니다. 저 네일했어요. 저 네일했어요.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 럭데이비 컬러에요. 예쁘죠?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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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